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방지호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내용은 사회의 처치안전이라고 해서 사회의 처치안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사회가 쉽지만 사회가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가 그림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아름답죠. 옛날에 비해서 빛도 있고 하다 보니까 휴양찰라 하는 것도 있고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잘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변에 사실 다양한 시설, 장비, 기기들이 약간 있는데요. 일단 빛들을 하려면 결국 에너지가 필요하죠. 원자력 아니면 수력, 화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충전 어떤 에너지 발전자 에너지를 또 충전, 전기차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에너지들을 또 모았다가 또 이렇게 발주할 수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 분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항공은 사실 표현된 것들은 본인 제트기, 헬리콥터 있는데 사실 군사 영역과 민간 영역을 약간 분리한 것들이 좋지만 일단은 관계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트기라든가 헬리콥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냥 기계적인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들어오실 텐데 전자전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행기는 기계 제품이냐 아니면 전제품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제품이냐 한다고 하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다양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무인 항공기가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벌써 무인 드론 시스템을 이용해서 택배로 이렇게 배송을 하고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분야. 의료 분야는 이전에는 기계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칩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또 네트워크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의료 기계를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MRI, 그다음에 의료 수술실에 있는 다양한 장비들, 시스템들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어쨌든 사용하게 되면 혈당기, 인슐린 펌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교통. 교통은 철도,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그런 어떤 자동차, 철도, 열차 이런 것들이 국가하지 않고 이것들이 운영이 되려면 교통체계, 어떤 교통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연결이 연결되고 결국 기기 개체들마다 연결이 돼서 통신도 하는 역할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더 얘기했군요. 제조 영역. 제조 영역은 사람이 다 수작업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자동화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능, 기능이 중시되는 분야 그래서 OT 영역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IT보다는, 정보 처리보다는 기능이, 동작이 우리의 24시간,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가용성을 보장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이라든가 재난안전, 다양한 우리 IT 시스템들, 정보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함될 수도 있지만 지금 홈가전이라고 해서 홈에 사실은 다양하게 네트워크 연결이 되고 우리 IoT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IoT 영역은 홈가전뿐만 아니라 전체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홈가전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다양하게 냉장고에서부터 에어컨,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가고 있고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서 연결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것에서 결국 두뇌가 어떤 CPU, NPU, GPU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여기 소프트웨어가 얹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변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기, 장비, 시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소프트웨어 정의를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법을 보면 컴퓨터 등에 대해서 명령, 제어 등 어떤 뭔가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지시어, 명령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집합체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소스코드,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산출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면 여기까지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에서 보면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한 기술서, 왜 그 밖의 다른 자료들을 다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법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위해서 하는 액션들, 그 다음에 그 개발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 단계별로 산출되는 어떤 산출물들,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문서, 구현, 소스코드, 그 다음에 또는 테스팅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구현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중요하죠. 구현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개발 전 과정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잘 개발할 수 있게 어떤 노력들이 들어왔는지를 보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안전을 다시 정의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안전이라고 하면 세이프티,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는 사실은 펑처널 세이프티가 기능 안전성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를 살펴보면, 일단 파란색부터 보면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이 잘 안 보이네요. 미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는 상태라고 안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가 들어왔으니까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기능 안전이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사실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힘의 행위가 없는 상태라는 조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안전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상으로 저런 것들이 다, 안전이라는 것들이 결국 어떤 기능의 오작동이라든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저기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을 생각해 보면 세이프티라고 우린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린 이쪽 분야니까. 그런데 이제 보안에서 봤을 때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시큐리티, 시큐어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해보면 안전한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이프티 마찬가지 안전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기존에 생각보다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안전에서 세이프티 쪽을 얘기한다고 하면 물론 세이프티라고 하지만 이쪽 시큐리티라든가 시큐어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지만 일단은 법상에서는 약간 역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지만요. 결국은. 그런데 어쨌든 소프트웨어 안전을 그런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면 우리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사실 이것도 좀 빨간색을 중심시 봐야 되는데 사실 앞에는 소프트웨어 안전 정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신체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소프트웨어 안전에서 그대로 이어온 게 맞긴 하지만 여기 사실은 재산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 국내 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이 되면 기본적인 안전의 개념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구나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 영역에서 사실은 기능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안전이라고 하면 금융 이런 것들은 빠지고 혼과전은 사실은 빠지고 사실은 에너지부터 제조까지 영향이 들어간 것들이 많지만 일단 여기서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사용할 때 사용자가 잘못 오종당, 오 동작을 하게 되면 결국 이용자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고 상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금융시설이 된다고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ICT 시스템.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용어정을 받던 것처럼 재산이라는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광범위한 범위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이프티 중요하죠.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확대하려면 어떤 것들이 역할이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회라는 것들은 용어정에 따라 많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주체 이런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저희가 다섯 가지로 나눠봤으면 그래서 다섯 가지 주체별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국가, 나라, 정부 뭐라고 쓸까 일단 국가로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외국에 비해서 국가 주도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외국은 사실은 국가 주도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민간 주도가 많이 되는데 일단 저희 나라 특성에 맞게끔 하다 보면 국가가 주도가 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마련하고 약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봤는데 일단 안전 관련된 법규를 보면 재난 안전 물론 여기 일반적인 안전이라고 하면 사실 저기 포함되는 것들이 맞지는 않지만 재산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재난 안전 관리 기본법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이프티로 보면 철도 안전 관리법 관련된 하위 규정들 항공 관련 환거 안전법 하위 규정들 그다음에 자동차법 하위 규정들 의료기기법 하위 규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지를 봤을 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항공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및 시험에 대해서는 DO178C 이런 것들을 준용하라고 하든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의료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2017년 IC60101-1 에디션 3.0, 3.1이 나오면서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물론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 안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고려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고를 하고 있고 국가 각 나라마다 그것들을 규제기관들이 받았을 때는 권고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들을 강제하기도 애매하고 시험기관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의료기 쪽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하고 있고 여기 보안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법은 사실은 여기서 약간 소프트웨어 안전이 반영이 잘 되어 있다는 측에 속하고 나머지들은 실제는 약간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12월 17일에 소프트웨어 지능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안전 확산... 관련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 사실은 제정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법규는 법규에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언론보도 나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몰랐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게 됐었는데 실제 저희 BMS라든가 패터리 매니먼트 시스템 실제 안전 쪽 관련된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규를 마련하고 제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법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 재정이 됐는데 실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재정 이유는 소프트웨어 안전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고들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서 보겠지만 결국 그것들은 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을 측정을 할 때 일반적인 기계적인 것들은 실제 가능성, 그 다음에 일어날 가능성하고 심각도를 가지고 안전 리스크 매니먼트를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안전 쪽은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문헌인들이나 것들을 살펴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들을 생산할 때는 어떤 공정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약간의 결함들이 생길 수 있는, 오차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약간의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오차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 구현하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을 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결함이 반영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실제 트리거 역할을 해서 누군가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으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프트웨어 안전 쪽은 잠잠적인 가능성이 있지 가능성을 따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고들을 분석해보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개발을 할 때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을 고려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이 되었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소프트웨어 안전에 대해서 포괄해서 하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지침의 중요성은 사실은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소프트웨어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자 지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 확보가 필요한 적용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지정할지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해서 우리가 안전을 개발할지 그다음에 개발된 안전관리자 소프트웨어가 실제 운영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그 외에 기타 사항들, 재반 여건들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지침만 나온 게 아니라 관련된 활용서라든가 가이드, 컨설팅 서비스, 교육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데 일단 지침이 나왔으니까 지침에 관련된 가이드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와야겠죠. 그리고 제도가 마련이 되면, 법규가 마련이 되면 사실 이게 접연 확대가 돼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법이 일단 나와야 되고 법에 관련된 가이드가 나와야 되고 관련된 교육도 필요한데 실제 받아들인 입장에서 사실 제도와 대의전까지는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인식이 돼야지 그리고 우리 법적으로 마련하는 거고 실제 이행이 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사전에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모의 시험, 사전 시범 검증 그것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2015년에 일단 TTA에서 관련된 미타까지가 나와서 그것들을 아마 어떻게 수행할지 기준 만들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소프트웨어 안전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했으면 효과는 어떤 정도인지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개가 되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컨설팅하는 대상들이 공공기관 이런 중요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오픈되는 것들이 약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그냥 이렇게 한다라가 아니라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오픈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할 것들을 드리냐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라고 아마 모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쪽 바닥에서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2007년, 7년, 8년도부터 이게 이제 연구가 되어왔었고 사실은 미국에서 그게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9.11 테러가 나면서부터 어? 이게 공급망 보안이 맞물리면서 이게 누가 실제로 계약 관계를 따져봤더니 이게 누가 계약 주체가 개발하는 게 아니라 쭉 따져봤더니 누가 개발하는지 결국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성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모르는 소프트웨어가 올라오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잘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런 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9.11 테러가 나면서 사실은 국탄보부가 생기게 됐고 그런 소프트웨어 어슈런스 포럼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계약 절차부터 우리 개발을 안전하게 개발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액션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궁금한 보안 쪽으로 약간 방향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나라는 2007년, 2008년도부터 연구가 시작되게 됐고 2010년도부터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이 적용되는지 잘 보기 위해서 가이드를 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계속 어나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도에 법제화가 법이 됐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게 행안부에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은 과기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이 돼서 아마 소프트웨어 지능법에도 반영이 돼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효과 분석이 좀 돼서 언론 보도라든가 좀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줬으면 지금은 지침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죠.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이것들을 따라서 하려면 결국 도입기관에서 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기관이 먼저 이런 것들을 준수하게끔 해야 되기도 하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제조사, 개발사가 먼저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 안전, 국내에 관련된 표준을 좀 적용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내 표준이 있는 것들이 있죠. 에너지 쪽, IEC 관련된 다양한 표준들이 에너지, 항공, 의료, 교통, 제조, 홍가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융, IT 시스템 쪽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하고는 조금 원래 그 의미상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약간 표준이 없는 분야는 우리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침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기존에 관련된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각 부처들은 결국 이런 관련된 국내외 표준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안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적용되지 않은 재산상의 피해와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중요한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기반으로 사실 안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조사라든가 개발사가 우리가 이런 개발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제조사와 개발사가 개발했으면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도입기관이 해주는 게 좋죠. 그렇지만 실제 여건은 롱롱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각각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입기관이 못하면 도입기관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조사라든가 개발사가 나름대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안전 생명주의에 관련돼서 단계별로 이런 리스크 메인먼트하고 관련된 도출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요구사항을 넣고 안전 요구사항을 설계하고 안전 메커니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구현해서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다 반영이 됐는지 사실은 밸리피케이션 하는 거죠. 검증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실제 안전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구현되는지 밸리데이션 하는 이런 체계에 따라서 개발자가, 제조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결국은 신뢰관계에 있다고 하지만 또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공인시험기관들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사를 확인을 하고 인증이라든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한다면 조금 더 이런 생태계가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도입기관이 사실 키를 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입기관은 에너지, 항공,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냥 구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물론 국내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된 표준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적용하고 그게 없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서 실제 안전 관련된 생명주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거죠. 사실은 국내 안전 관련된 표준을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똑같은 것은 생명주기 단계는 거의 동일합니다. 위험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이런 액션들은 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안전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 잘 알려진 위의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위험 평가를 했을 때 그런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이고 그다음에 안전 등급을 3단계로 할지 4단계로 할지 5단계로 할지 그건 국내 표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는 액션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를 지침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도입기관도 그렇고 제조사도 그렇고 개발기관들이 그것들을 잘 하려면 떠먹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체 경소 이런 데에서 관련된 것들 사실 DB를 쌓는 것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제품에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위의 요인들, 위험들 이런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한번 너희가 개발할 때 고려를 해 체크를 해 라고 하면 국내 안전 관련된 표준을 적용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표준에서도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게 되면 딱 그것만 사실은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더하면 좋지만 최소한 그것들은 체크하고 개발이 위험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이런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DB화가 돼서 좀 어나운스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적용하기도 쉽고 도입기관에서 발주 낼 때도 최소한 너희 이런 것들을 위험 분석할 때 포함시켜서 가지고 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자, 소프트웨어 안정이나 주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환호를 하죠. 나도 써보고 싶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좋은 소프트웨어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자체가 서비스가 좋고 뭐가 품질이 좋고 어떤 컨텐츠가 좋아. 그거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누가 개발하지? 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개발자에 의해서 또는 전문가에 의해서 아니면 조금 비숙련도를 가진 사람들이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마 이쪽 분야에서 우리 코딩 해보시면 알겠지만 백라인, 천라인까지는 자기가 개발했기 때문에 대충은 보면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면 며칠 지나면 내가 이거 왜 짰지? 이렇게 됩니다. 그게 수십만 원의 백라인 넘어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사람의 그런 것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항상 오류, 결함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조금 검증된 것들을 도입하면 좋겠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사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이거 소프트웨어 안정화가 가려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뒤에서 아마 발표하시기 때문에 그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개머리가 도요타 급발진 사건, 고속철 탈선, 상심의 추돌 사고, 테슬라 차량 사고 이런 것들이 났는데 사건,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게 관련 사실은 뉴스 기사 보면 그냥 사고가 났다. 어떤 그런 것만 났지 저게 소프트웨어 결함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로 관련된 기관에서는 분석해보고 저게 뭐 때문에 났지? 막 하고 구글링하고 해외 찾아보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 그때서야 이게 소프트웨어 결함이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민들은, 사람들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어나운스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공기, 자동차, 커넥티드카, 긴급 제동장치, 안전 관련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안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전이 잘 보장된 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선별할 수 있지? 라는 것들이 조금 브랜드화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돼야지 우리 사회 저변으로 결국 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키를 잡고 있는 것은 도입기관. 두 번째는 소비자인 거죠. 이용자. 두 개체에서만 조금 더 우리가 똘똘하게? 똘똘하게는 좀 건방질 수 있겠네요. 잘 알고서 그런 것들을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안전이 필요하구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실시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 아니면 별도로 주시면 정리해서 별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